2급 마지막 나의 마음이 맘에 든다면 썼나요? 이걸 누가 봐요? 지루해서 안 봐요 여기까지 뭐 이거 다시 나올 때는 편집돼서 나갈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어차피 뭐라 하면 나한테 뭐라 하겠죠 아 이건 솔로곡 막 그런 거 아예 아니고 그냥 카이든 난 아직 제자리에 머물줘 근데 뭐 갑자기 좀 불안하긴 한데 이미 늦었지 뭐 스피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베이스도 크고 이제 그만 하는 게 좋을 거 같죠 이제 난 찾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될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무도 들려준 적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듣다가 아무도 안 들려줬었어요 그냥 들으라고 그냥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들려주고 싶었어요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러고 끝내요 그냥 Coach 있어봐 전 10 10 이정